오늘 많이 더우셨죠? 여름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8월 초순에 한여름 더위를 보일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청주와 대구는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